오팔릭 전체위지휘집단의 폐학지를 끝장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좀 마음이 놓이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우리 보수공화시민을 위해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미국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 지금 아주 살벌한 정치혁명 정치 내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관계를 부지하게 잘 풀어야 됩니다. 한미관계가 아주 요동을 치는 태풍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태풍 속의 한미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잘구독료 부탁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게시됩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만에 광고가 붙기도 하고 운이 좀 나쁘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야 광고가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중간선거 폭망이 확실합니다. 지금 CNBC 바이든 지지율 다시 최저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40%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한 2, 3주 전에 38%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CBS 6업 바이든 지지율 제가 다시 최저 42% 제가 다시 최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여론조사 주체마다 모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또 표본 포집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한 회사의 추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CBS 6업 이건 조금 높게 나오는 편인데 여기도 이제 42%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지 중에 적극 지지가 약 절반밖에 안 되고 그에 비해서 반대 중에는 적극 반대가 한 80, 90%를 차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우리랑 달리 투표 제도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선관위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 제도와는 다르죠. 투표일이 보통 화요일인가 되고 근무일이죠. 그리고 우편 투표를 하려면 상당수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주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그런 자격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 적극층이 투표를 합니다. 적극 반대든 적극 지지든. 그래서 이 까닭에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회사의 하나인 라스무센의 경우에는 적극 지지, 마이너스 적극 반대의 지지율 인덱스, 어프로발 인덱스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라스무센 어프로발 인덱스가 지금 거의 마이너스 20이 넘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바이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 20여 프로밖에 안 되는데 바이든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47, 8%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아래서 민주당 전략가들이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민주당과 바이든은 효과가 없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메시지 자체를 던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힐러리 클린턴이 최근에 한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정부와 연방 의회의 업적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바마 역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국민에게 할 이야기가 많은데 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은 올해 들어서 대담회견, 백악관 기자회견실에서 서서 잠깐 이야기하고 튀어나가는 그거 말고 앵커랑 마주 앉아가지고 친숙하게 대담하는 회견이 미국에서는 많습니다. 이거 씨딩 인터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씨딩 인터뷰가 단 1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불통 대통령이에요. 민주당도 불통 정당이고. 불통이에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이게 침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공화당이 어차피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성장 방향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하고 MTR 성향하고 그리고 미치 맥커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그러한 성향하고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미치 맥커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죠. 미치 맥커넬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트럼프가 지지한 경선 후보들을 겨냥해서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Unacceptable candidate,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들,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들이라고 폄훼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최근 들어서 특히 상원에 관해서 상원에 관해서 비율로 보면 상원이 지금 33명인가 걸려있는데요. 그중에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데서 나는 공화당 상원 후보가 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지지를 했어요. 비율로 보면 제일 높아요. 트럼프가 하원에 대해서 60여 명밖에 지지를 안 했거든요. 하원은 435명 캔디데이트 중에 60여 명밖에 지지 안 했다는 얘기는 비율로 보면 약 7분의 1밖에 지지를 안 한 거예요. 하원은 그런데 상원, 연방 상원은 지금 현재까지만도 2분의 1을 지지해놓고 이게 지지 퍼센티지가 자꾸 높아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치 맥커널이 자기 나와 말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트럼프가 지지를 표명한 상원 후보들 두 명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펜실베니아의 연방 상원 후보의 트럼프가 지지한 메멘트 오즈인데요. 이 사람은 TV 건강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베슬러 작가이고 또 심장 수술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건과 의료, 그러니까 부품이죠. 심장에 박아놓는 부품 혹은 수술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수술 기법, 물건 이거에 대한 발명을 유의미한 발명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주 터키계인데요.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상원의원이 되면 상원의원 최초로 무슬림이 상원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프로그램에서 돈을 먹고 했다는 증거는 전혀 안 나오는데 특정 건강 보조식품 혹은 특정 건강 비법을 띄워서 이게 이제 의사협회 이런 데랑 충돌을 하는 그런 구설수를 좀 많이 빚었던 사람이고요.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고요. 또 코로나 때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사용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최근에 사과를 했던 거는 폭스뉴스인가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학교를 빨리 오픈시켜서 정상 운영해야 된다. 그래야 애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성장한다. 여기까지 말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도 사망률은 2, 3%밖에 안 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특히 이제 유색인종, 흑인 쪽 커뮤니티가 엄청 반발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망률이 흑인 쪽이 훨씬 높아요. 평소에 이제 건강관리 안 하고 비만이고 보다 덜 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마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률이 흑인 쪽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망률 2, 3% 오르면 흑인한테는 5%, 6% 오른다는 얘기니까 그쪽으로 몰려서 오르니까 10% 오르고 그래서 이거가 이런 무슨 폭언, 극언이냐 해서 이건 또 사과를 하기도 했고 아무튼 이 메메토즈가 좀 구설수가 많은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을 트럼프가 펜실베니아 연방 상원원 후보에 지명을 했습니다. 지지를 했습니다. 지명이 아니라 지지죠. 그다음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상원원 후보의 테드 머즈를 지지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열혈 트럼프 지지자고요. 지금 현역 하원원입니다. 그런데 현역 하원으로서 2020 대선 관련 텍사스가 펜실베니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투표관리를 해서 선출인단을 뽑았는데 너희 주는 투표관리 엉테리로 해서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선출인단이 정해졌어. 그러니까 우리 주랑 너희 주가 어떻게 같은 선출인단을 하겠냐. 너희는 좀 빠져야겠다. 이러한 텍사스가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 대선 작년에, 2021년에, 그래서 2020년 말에 이때 텍사스가 이 소송 제기했을 때 공화당 하원원들이 한 130명 정도가 지지됐는데 그걸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2020 대선 관련해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에 그때 난입 사건이 일어나니까 의사당을 난입한 인간 말종들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와중에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한 147명이 나서서 대통령 선출인단 구성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1월 6일 이후에. 그때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엄격한 투표관리법을 지지를 했고요. 트럼프가 아프간에서 철군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트럼프의 아프간 철군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신호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앞장서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웅산 수치를 날려버린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이걸 미 하원이 규탄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규탄을 거부했습니다. 아웅산 수치나 군부나 개친돗진이다. 로힝아 제노사이드 아웅산 수치 때 일어났는데 개친돗진인데 뭐하러 더 규탄할 필요 있냐 이런 입장이에요. 굉장히 냉정한 입장이에요. 자 이런데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혹은 트럼피즘이 뭐냐를 보면 우크라이나에 관련돼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 압니다. 오하이오의 상원이 재미있는 케이스인데요. 트럼프는 이미 주지사 선거가 걸린 36개 주에 대해서 이미 14명을 지지한 상태고요. 주지사 선거 지지 비율도 높죠.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상원은 33석 걸려있는데 절반입니다. 16명인데 4월 23일 오하이오 집회를 하거든요. 트럼프가 오하이오 델라웨어에서인가. 거기 때 아마 오하이오 상원 후보로 누굴 지지하는지를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33석에 걸린 거에 대해서 17명을 지명을 한 거라 이건 50%가 넘는 거예요. 지지 표명을 한 거라. 그러니까 상원에 공을 많이 데리고 있는 거죠. 또 상원 쪽이 트럼프한테는 영향력이 크다고 보는 것 같아요. 상원은 각 주에 2명밖에 안 뽑고 선거구가 넓으니까 트럼프 영향력이 크게 작동을 하죠. 하원은 보통 미국이 인구 대비로 가는데 435명이니까 하원 선거구 하나는 인구로 치면 한 7, 80만 명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원은 말하자면 풀뿌리 조직을 갖고 있고 이미 다져놓은 사람들 또 지역사회에서 띄우는 사람들 이게 훨씬 더 영향력이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원에 대해서는 435석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7분의 1 정도에 해당한 66명밖에 지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약은 거예요.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데만 집중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뭐 무수히 많은 예를 들어서 무수히 많은 주정부 차원의 그런 선출직들에 대해서는 다 털어봐야 주지사 빼고요. 주지사 아래 다 털어봐야 60, 70명 이렇게밖에 지지 안 했어요.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지선언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보면 주지사의 절반 정도 지지선언 해놨고 상원 33석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선거가 걸린 주지사 선거의 절반 선거가 걸린 상원의 절반을 지지선언을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지금 트위터 계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아들 에릭일 거예요. 아들이 도날드 트럼프 주니어라는 이름으로 트위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이게 오하이오에 관한 겁니다. 오하이오에는 지금 네오콘 계열 후보 둘하고 그 다음에 제이디 벤스라는 후보하고 이렇게 해서 경선을 하고 있는데 네오콘이라는 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으스스한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분쟁에 미국이 무한 개입해서 미국이 상시적 경찰국가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러한 상시적 전쟁 상태를 통해서 미국이 공화국으로서 유지될 수 있다. 이게 네오콘의 비전이에요. 이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199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 아버지 부시 그리고 특히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아들 부시 때 이 네오콘이 살벌했습니다. 네오콘이 살벌했어요. 네오콘이. 네오콘 아니면 명함을 못 들어요. 그런데 이 네오콘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오콘이 말하자면 글로발리즘의 오른쪽 주먹이고요. 그 다음에 깡통 좌파 민주당이 글로발리즘의 왼쪽 주먹입니다. 그래서 글로발리스트들이 무력을 쓸 때는 네오콘을 쓰고요. 평화적인 메시지를 한다든지 기차 등등을 할 때는 깡통 좌파 민주당적인 그러한 발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몸뚱이에요. 둘 다 반 트럼프예요. 네오콘은 이제 전쟁 벌일 기회만 있으면 다 전쟁하고 개입할 기회만 있으면 다 개입해야 된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네오콘들 두 명의 후보와 제이디 벤스 이 세 명 사이에 토론회가 있었어요. 오하이오 공화당 상원의원 그러니까 오하이오 출신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경선 내부 경선을 둘러싸고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토론회에서 제이디 벤스를 편드는 이야기를 도날드 트럼프 주니어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제이디 벤스는 2016년에 트럼프를 맹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다. 2016년 나의 발언에 바탕해서 지금의 내 생각이 어쩔 것이다 라고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런 걸 여러 번 발신했던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 이후에. 제이디 벤스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나이가 마흔 일짝 저짝이고요. 성공한 벤처 투자자고요. 오하이오 안에서도 벤처 투자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요. 예일대 법대 나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주목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제이디 벤스의 이야기에 빗대가지고 도날드 트럼프 주니어가 뭐라 그랬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하이오 연방 상원 후보에 누구를 지지하는지 밝힌 적 없다. 그러나 오하이오 네오콘 경선 후보들이 제이디 벤스가 트럼프 반대자라고 주장하는 거짓말 광고를 틀어대는 것에 지긋지긋하다. 2016년에 소위 보수들은 트럼프를 깠다. 당선된 다음에야 트럼프를 지지했다. 제이디 벤스는 100% 트럼피즘 100% 미국 우선주의 노선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날드 트럼프 주니어가 토론을 벌였던 공화당 경선자들 두 명. 제이디 벤스 말고 다른 두 명. 이게 다 네오콘 성향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쥐어 판 거예요. 그리고 제이디 벤스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에 관한 토론이었냐. 우크라이나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이 미국 국익에 맞냐 안 맞냐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받아 있으니까 야 그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하고 말이야 러시아에게 다 격추시켜. 이게 사람들 귀에 솔깃하죠. 네오콘 다운 말이죠. 그럼 이제 전쟁 러시아랑 전면 대결 가는 건데. 네오콘이야 뭐 그런 거 벌어지면 좋지 전쟁으로 가면.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가 굉장히 냉정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Hi guys. I want to address something that happened at last night's debate where both Josh Mandel and Mike Gibbons endorsed a quote European-led no-fly zone. It's important understand what that means. So if Europe shoots down Russian airplanes to enforce no-fly zone and then the Russians shoot back, now America is involved because under NATO Article 5 we're actually obligated to defend our European allies when they come under attack. So in other words, a European-led no-fly zone is actually an American-led no-fly zone, which sounds nice, maybe in theory, but in practice it means a full-scale conflict with Russia. Now I find it preposterous that so-called America-first conservatives would advocate allowing Joe Biden and Kamala Harris, that's actually who's in charge of the country right now, to lead us into a conflict with a much more powerful country than any we've fought in the past 30 or 40 years. It is not America-first to give Joe Biden more power. It is not America-first to ignore the problems of your own country and to focus instead on Ukraine. And it is not America-first to allow our sons and daughters to die in a war that is not in our national interest. Enough with the warmongering. Enough with the escalation. Let's focus on our own citizens, our own problems, and ignore the candidates who want us to fight a war with Vladimir Putin because it makes them feel tough. It's a ridiculous idea. I'm done with it. Yeah.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얼마나 영악하고 스마트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트럼피즘이. 미국 우선주의 딱 걸어놓고 미국의 진짜 국익에 관해서는 무지막지한 군사비 투입하고 무지막지한 힘을 보여주고 무지막지하게 석유를 생산하고 쉐이를 개발하고 그러나 갈등에 대해서는 그 강도와 개입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아주 선별적으로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이게 트럼피즘이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우리